그래서 한별이는 씨의 치료에서 뭐 어떤 거 배웠나요? 자신의 몸 상태 말하고 그쵸 모르는 거 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그랬더니 뭐 옆에 있던 애가 나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배웠죠 자 그래서 먼저 졸린? 슬리피 슬리피 S S L E E P Y 그렇지 배고픈? 헝그리 H U N G R Y 워호호호 목 발음? Thirsty Thirsty T H I R S T 하나 남았어 Y 그렇지 워호호호 S U R Thor 얘가 얘가 O L이야 Thor 됐어 Thirsty Thirsty T 됐네요 오우 훌륭합니다 Thirsty 아픈? Sick S I C K 워우 그 다음에 너는 어때? How about About A? B U U T 워우 훌륭합니다 피곤한 피곤한 실중한 T T Tired Tired I R E T 워우 연소 하이파이 워우 훌륭합니다 슬리피 Hungry Thirsty Sick Tired 선생님 지금 표시한건 전부다 무슨 시죠? 어떤 시니까 B 동사랑 같이 졸린다 하고싶으면 졸린다 하고싶으면 Be sleepy 나는 졸린다 하고싶으면 I I 저 B 동사는 M is R 얘에 따라서 앞에 오는 녀석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러면 훌륭하게 잘했구요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7 문장 나와라 나 배고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I'm hungry 나는 배고프지 않다는걸까 I'm not hungry 너는 배고프니 하고싶으면 How about 어 이렇게 하면 돼 Are you hungry? 이런거 배웠죠? 네 Are you hungry? 너는 배고프다 하고싶으면 You are hungry 그렇죠 You are hungry 얘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M도 그렇고 똑같은 M하고 R Is까지 합쳐서 전부 다 B 동사라고 한다 I'm hungry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내가 지도 배고프니까 뭐라 그래요 I'm hungry too I'm hungry too I'm hungry to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피곤하다 I'm hungry I'm hungry 뭐라고요 I'm tired 그렇죠 그래서 I'm tired 다음 되겠죠 I'm tired I'm tired tired 뜻이 뭐라고 피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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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란 어떠시니까 앞에 B 동사로 붙여서 피곤하다 를 만들고 있구요 오케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지도 피곤하대요 I'm tired too 그렇죠 I'm tired too I'm tired too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졸려 넌 어때 I'm sleepy how about how about 너 너도 how about 슬리피 응 너는 어떠니 너를 넣어야죠 너 how about 너가 뭐세요 you 그렇죠 넌 어떠니 you how about how about 뒤에 넣어야 돼요 넌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넌 어때 how about you how about you 됐습니까 난 졸린데 넌 어때 난 졸린데 넌 어때 I'm sleepy how about you 그렇죠 I'm sleepy how abou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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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더니 진은 안 졸리대요 I'm not sleepy 그렇죠 I'm not sleepy I'm not sleepy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구요 한별이 한별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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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어때 뭐라구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것만 잘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